제가 이제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몰려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없었던 없었던 그런 충격, 위기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대중강연이라든가 채백원TV를 하면서 한 이유도 한 가지도 있는데 채백원TV를 보신 분들은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이 지금 굉장히 격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격변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살길들 대비를 합니다.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반 국민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백원TV도 개설한 건데 채백원TV가 개설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지만은 오늘 제가 시사타파를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몰려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없었던 그런 충격, 위기가 계속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00년이 딱 밝으면서 뭐가 왔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와서 자폭하면서 폭발시키냐. 이거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3기 폭발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올해 코로나19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거다 보니까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오고 이거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습득한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지식이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대로 지금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듯이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20세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18세기, 19세기 조선시대의 제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의존해서 살고 있는 시스템 제도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재난이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수공통감염병이요. 인수공통감염병이 뭐예요?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이다. 바이러스가 같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저거다. 이 얘기잖아요. 인수공통감염병은 왜 생겼느냐? 인간이 동물의 생존 서식지를 파괴시킨 결과다. 즉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뭐죠? 생태계의 균형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동물이 공존을 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위기도 왜 그런 겁니까?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기후변화 문제도요. 그럼 근본적인 해법은 뭐예요?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계의 균형 회복은 쉽지가 않죠.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복구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까지는 우리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그걸 당할 수밖에 없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피해를 겪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더 많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피해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죠. 국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뭡니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하나 소개를 하나의 우리가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새로운 처음형 충격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털 때마다 털 때마다 대기 어떻게 합니까요? 돈을 대규모로 투입을 하죠.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는 어디예요? 국가하고 중화은행이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중화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자, 연준. 미국의 중화은행입니다. 미국의 중화은행이죠. 연준이 금융위기 때요.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위기 이전에 발행한 화폐 규모가 한 8,700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8,700억 달러. 저게 미국 GDP의 6%가 채 안 되는 규모였었어요. 6%가 안 되는 규모였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대규모로 찍어냈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처음형 충격입니다. 돈을 대규모 투입한 거예요. GDP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아세요? 14%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또 돈을 대규모로 찍어냈죠.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7조 2,400억 달러까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GDP의 34%가 넘어요. 미국 GDP의.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한 6%도 안 됐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되고 있습니까? 6배 정도까지 지금 GDP 대비로도 6배 정도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게 내 생활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그렇죠? 이런 거 설명해 주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끄집어낸 이유는요. 양적완화라는 말은 경제학자들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안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조차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하도 양적완화 양적완화 하니까요. 양적완화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중앙은행에서 새 돈을 찍어가지고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양적완화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돈을 프린트해가지고 그냥 공급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급박하다 이거죠. 상태가 굉장히 최악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양적완화의 대선변 누구냐?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본이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91년도 89년말부터 일본의 니케이지 수가 폭락하면서 그리고 91년도에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꺼지면서 즉 양대 자산시장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왔죠. 그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부실기업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정리를 안 하고요. 연명을 시킵니다. 수명을 연장시켜요. 어떻게?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고요. 일본이 제로금리의 선배예요. 99년도에 일본은 제로금리를 도입합니다. 미국보다 한참 10년 전에 선배예요. 2001년도에 양적완화 시행했어요. 일본이요. 일본은행이요. 미국보다 한 10년 앞에 먼저 한 나라예요. 일본이요.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나서도 겪고 나서 뭘 하냐면 뒤늦게 산업구조조정도 하고 산업재편도 합니다. 그 산업재편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산업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부실기업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폐합들을 막 해요. 산업재편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창조산업 육성한다고 해요. 그걸 박근혜가 그대로 도입해다가 외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20년을 얘기를 하죠. 일본 경제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산업재편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창조산업 육성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제가 과거에 채백은TV에서 이거는 강연을 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옛날 거 한번 찾아보세요. 채백은TV에서요. 일본 경제에 강연한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린 10년을 하면서 실패하다 보니까 돈을 막 푼 거예요. 양쪽 하나 하고 제로금리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한번 봐보세요. 일본의 경제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2013년경에 2013년이면 어떤 해냐면요. 아베 정권이 들어서는 해입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이 시작했었어요. 아베 정권이요. 2012년 연말에 일본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참패를 하죠. 총선에서요. 그리고 아베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2012년 12월 말이에요. 그렇죠? 2012년에 왜 정권 빼앗긴지 아세요? 2012년에 일본의 GDP가 1991년 수준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있었잖아요. 사회가 굉장히 우울했었습니다. 그 빈틈을 사회적으로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아베가 재집권을 한 거예요. 아베가 집권하거나 산 게 뭐죠?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양적완을 합니다. 자기 말 잘 듣는 구로다라는 구로다. 지금 일본은행 총재죠. 구로다를 중앙은행의 총재로 임명을 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양적 질적완화 양적완화가 아니라 거기다 또 질적완화까지 더합니다. 질적완화는 뭐냐면요. 일본은행은요.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주식까지 매입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주가 끌어올려요. 그게 질적완화예요. 질적완화입니다. 도대체가 주식을 경제학 교과서에 원래요. 주식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요. 자 얼마나 찍어냈느냐. 얼마나 찍어냈냐면요. 저기 한번 봐보세요. 일본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있을 거예요. 자 일본에 일본은행이 아베가 그러니까 집권했을 때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GDP의 32.8% 했었어요.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이 일본은행에 부채죠. 그러니까요. 32.8%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GDP의 132%입니다. 일본은행에 부채가요. 100%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금액으로는 얼마냐. 545조엔을 발행했어요. 545조엔이면요. 저기다 곱하기 10하면요. 저기다 곱하기 10하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죠. 1엔이 한 10원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한 5,5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저만큼을 돈 찍어냈어요. 돈을 엄청 찍어낸 거예요. 저 일본은행에 부채가 확 증가하잖아요. 아베가 집권을 안 한 이후예요. 그래서 132%입니다. GDP의. 일본은요. 양적 완화의 함정에 빠졌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함정에 빠졌다. 돈 찍어내가지고 경제를 겨우 그러니까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자,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아베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GDP를 저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555조엔까지. 한 55조엔 끌어올렸다고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539조엔으로 떨어졌거든요. 폭락했거든요. 3분기에서 좀 회복이 돼가지고 그게 언제 수준이냐? 1995년 수준입니다. 일본의 GDP는 1995년 수준으로 빠꾸해 갔어요. 1995년 수준으로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돈을 찍어내가지고 일본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앙은행에서 100엔을 찍어가지고 소득을 한 14엔 정도 올렸어요. 이거 간단히 생각하면요. 야, 못하러 그런 짓을 해. 100엔 찍어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줘. 나눠주면 100엔 정도 소득이 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국민들 전체 소득이 100엔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엔을 찍었는데 14연뿐이 소득은 못 증가시킨 거예요. 이게 일본의 지금 통화정책의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예 끄느냐면요. 아까 그랬죠. 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아베노믹스가 시작한 때가 GDP의 32.8%였었어요. 30% 넘어섰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연준이 연준이 지금 뭐냐면 GDP의 34.2%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양적 완화의 함정에 빠졌었던 빠졌었던 그 시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연준이요. 양적 완화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적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돈을 중앙은행에서 돈을 새 돈을 막 찍어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요. 그건 어느 나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도 계속 윤정기 돌려가지고 돈 찍어내면 되죠. 뭐 그럼요. 근데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경제 체질이 강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암환자가 암환자가 너무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일단 진통제 주사를 놓죠. 그 진통제의 대부분 성분은 뭡니까. 코케인이잖아요. 그렇죠. 코케인이잖아요. 진통을 멈춰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환자가 그렇죠. 근데 그게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경제가 체질이 강화될 거라면 어느 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런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가 일본화가 될 가능성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이고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두 번의 새로운 처음형 충격에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 시합할 때 보면 한 번 딱 맞고 휘청거렸는데 그게 바로 글로벌 금융이고요. 또 한 번 딱 맞았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19를 맞았는데 그러고 와서 지금 그러니까 GDP 대비 34%가 남아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준이 근데 앞으로 새로운 처음형이라는 것이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자 돈 찍어내가지고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찍어내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만사에는요. 득과 실이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러죠. 자 아까 얘기했던 진통제는 진통제의 장점은 뭐죠? 고통을 순간 있게 해주죠. 그 대신 실은 뭐죠? 실은 뭐죠? 체력을 약화시키죠. 잠깐 은폐하는 거잖아요. 치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더 체력은 약화됩니다. 이게 미국이 당분간은 저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막 갈 거예요. 근데 그럼 가면 갈수록 저게 늪에 빠져들어간다.